안녕하세요 희망찬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간이냐면 교육학 이론 기출 2개월 완성반 강의를 시작한 날이죠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초수로 이 강의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해서 다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앞으로 2개월 동안 강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그 다음에 연간 강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OT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의 방향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시간은 이런 시간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론 플러스 기출입니다 그래서 저 강의의 특징은 뭐냐면 1, 2월 달에 기출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강의로 구성했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되기 위해서 이런 커리큘럼을 운영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작년 시험이 되게 좀 경향이 어땠습니까? 시험장에서는 엄청 어렵다고 느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12월 30일 날 발표하니까 모든 사람이 예상을 뒤엎는 거야 못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점수가 잘 나오고 잘 봤다는 사람은 점수가 하락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많은 의구심을 제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동안의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지에 대한 기출분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개년 동안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개를 치렀냐면 11회를 쳤어 추시라는 걸 두 번 봤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경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많은 게 뭐죠? 교육과정이죠? 그 다음에 교육행정, 그 다음에 교육평가, 교수학습 그래서 이게 4개가 빅4예요 가장 많이 등장했어 근데 2023학년도 여러분들이 불과 한 달 반 전에 봤던 시험도 이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에도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하나 나왔죠 뭐 나왔지? 수직적의 의미를 물어봤었죠 그 다음에 교육행정에 대해서 물어봤죠 뭐 물어봤죠? 시험에서는 연수와 관련돼서 물어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평가와 관련된 내용 나왔죠 뭐 나왔죠? 총평과 관련된 내용 나왔죠 그래서 거기서 규준참조평가를 안 하는 것 곧 뭐죠? 준거와 성장이나 능력참조를 물어보는 게 등장했죠 그 다음에 교수학습에서 뭐가 나왔나요? 딕과 캐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 시험도 이 빅4가 또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동안 이렇게 약 9번에 걸쳐서 실시된 정시만 얘기하는 거예요 출시를 제외하고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된지에 대한 경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연도까지 해서 2014학년도부터 2023학년도죠 이게 2023학년도까지 이거는 이제 실시년도예요 2014년도는 2015학년도지 그래서 올해 2022학년도까지 우리가 시험을 쳤죠 자 그래서 한번 점수 분포를 보면 자 첫해는 당연히 시험 초기니까 문제를 굉장히 쉽게 냅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들도 정확하게 방향을 못 잡았고요 수험생도 역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게 내면 굉장히 많은 혼란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시험이 평이하게 쉽게 출제됐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볼 때 꼭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시험이 어렵다 쉽다도 중요한데 그 당시에 정책당국자들에서 채점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12월 31일 날 여러분들이 딱 발표 나고 나서 물체다 칼체다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첫해는 굉장히 좀 쉽게 출제됐죠 근데 너무 쉽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인식이 퍼졌냐면 야 이제 교육학 공부할 필요 없어 라는 인식이 되게 많이 퍼졌어요 근데 그게 사실상 교육학 교수님들을 굉장히 자극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 자기는 평생을 읽어왔던 학문인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그게 굉장히 소홀하게 다뤄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본때를 보여준다는 식으로 해서 2015학년도는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점수가 정말 낮게 나왔어요 14에서 13점 그러다가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약간 쉽게 나온 게 바로 2015학년 16학년도인데 이때도 역시 어려웁니다 지금 문제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랬다가 다시 2017학년도에서는 조금 어려워지고요 그 다음에 2018학년도에는 굉장히 쉬워졌죠 대선이 있던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웠습니다 대선이 있는데 왜 문제가 쉬울까요? 라고 하는데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뭐냐면 공공일자를 늘린다 그래갖고요 교사의 수를 확 늘린다 그랬어 근데 그 교사가 어떤 교사냐면 영양, 상담, 비교과 교사들 되게 많이 늘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양교사 곧 학교에서 조리 담당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을 많이 뽑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영양교사는 거의 뽑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몇 달 안 놔두고 그렇게 갑자기 인원이 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새롭게 자원들이 되게 많이 위협이 되잖아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교육학 공부가 굉장히 큰 장벽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상으로 많이 뽑는다고 했는데 교육과정평가에서 교육학을 어렵게 내어서 만약에 합격을 못했다 과락자가 많이 했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때는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굉장히 대폭적으로 상승하죠 그랬다가 다시 2019학년에 여러분들 리커트 척도라는 얘기 들어봤죠 공포의 리커트 척도가 나오면서 다시 점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어때요 한 번은 쉽고 한 번은 어렵고 한 번은 쉽고 한 번은 어렵고 한 번은 쉽고 이런 패턴이 이어졌죠 그러다가 이런 패턴이 사라진 게 2020학년도부터입니다 2020학년도에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점수도 굉장히 잘 나왔죠 10에서 16점, 18점 자 그 다음에 2021학년도는 이게 교육학 문제인지 교직 논술 문제인지 헷갈릴 정도로 문항이 애매한 부분이 반을 차지했죠 반은 물론 교육학 문제이긴 하지만 자 그리고 이때는 뭐냐면 키워드의 내용이 되게 쉬웠어요 교육학도 그 다음에 키워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즉석에서 여러분들의 사상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달 반 전에 본 시험은 어땠나요? 실제 시험은 되게 어렵게 봤는데 점수가 어떻게 되게 잘 나온 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카페나 이런데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점수를 잘 받았기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못 받았는데 올리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글 올라오는 게 주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나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카페에다 글을 안 올립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때 시험은 어떠냐면 16점에서 18점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있어요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자 볼게 11월 27일 날 여러분들 본 시험 어땠나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게 느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땠지? 채점이 물채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수가 되게 많이 오르신 분도 있어요 자 반면에 점수가 떨어진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작년에 비해서 점수가 대폭적으로 떨어져서 12점대에서 15점대가 의외로 많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시중에서 도는 이 얘기만 가지고 아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경상남도와 북도와 부산 쪽에 지원하신 분들 올해 교육학 점수 어떻게 나왔나요? 점수 되게 낮게 나왔어요 보통 12점대가 주류에요 12점대가 그래서 교육청별로 점수의 편차가 좀 많이 있는 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지방에 있는 분들이 대개 칼채점으로 점수가 안 나온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분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아 나 시험 못 봤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되게 많이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그럼 이 16에서 18점은 왜 이렇게 나왔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처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요 어느 정도 시험 분포가 나올지에 대한 샘플링 검사를 합니다 근데 초기에 샘플링 검사할 때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온 거야 그래서 채점 기준이 일부 수정했다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샘플링을 통해서 채점 기준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만약에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돼? 이런 점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도 된다 또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의 합리화를 위해서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경향이 나왔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의 학습 방향을 정하시면 됩니다 자 쉽게 출제되는 연도가 있었죠 또는 물채점인 경우가 있어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물채점이 여러분들의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교육학은 17점을 맞아야 돼 그래야지 교육학이 여러분들이 합격에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자 어렵게 출제되거나 굉장히 채점 기준을 타이트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2022학년도는 일부 교육청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들어갑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교육학 저득점자가 되게 많아갖고요 교육학을 못 본 사람들이 합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이냐 2번이냐에 따라서 나의 실력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번과 2번을 모두 충족하면 전공에 치중하세요 그렇지만 만약에 시험이 좀 어렵게 출제되면 솔직히 말해서 자신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뭘 해야 돼? 전공과 더불어 교육학도 같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교육학을요 특별한 마술이며 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첫째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교육학은 상수여야 한다는 얘기야 상수는 뭐지?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시험이 어떻게 나오건 어떤 채점 기준을 가도 나는 일정한 점수를 받아야 돼 일정한 점수라는 게 뭐죠? 나이 경쟁자보다 2점에서 3점 정도를 잘 봐야 한다는 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자 둘째 여러분들 교육학 책 보면요 혼자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단 말이야 이 제가 가리키는 교육학은요 특별한 마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서 그 시간으로 전공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1년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만 더 강조할게요 자 하나는 볼게 자 교육학은 몇 점이죠? 20점 전공은 몇 점이에요? 80점이죠? 자 근데 교육학은 점수 편차가 되게 큽니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다 커요 곧 합격자를 기준해요 합격선에 비슷한 사람들 중에서 반면에 전공은 어떤가요? 구석탱이로 막 어렵게 낸 사람들은 문제는 어때요 여러분들? 거의 다 틀려 그 다음에 쉽게 낸 거는 거의 다 맞아 그러니까 전공에서 싸움은 뭔지 알아요? 원래 아는 거를 얼만큼 부분 점수 감점 없이 다 맞느냐가 그 싸움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에서도요 합격자에 근접한 사람들이 점수가 크지 않습니다 비슷비슷해요 2점 역전시키기가 어려워 왜? 어차피 완전히 어려운 건 아무도 못 맞춘단 말이야 그쵸? 그 다음에 쉬운 건 다 맞춰요 그래서 거기 디테일하게 얼마나 더 기술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점수 편차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80점이지만 여러분들 간에 실력 경쟁에서 나는 차이는 5점도 안 나 3, 4점 차이야 자 반면에 어떻게 교육학은 하는 사람은 19점, 20점 맞는데요 안 하는 사람은 12점, 10점도 맞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교육학도 병행을 해야 돼요 20점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도 합격자 간에 편차가 얼만큼 벌어지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습 방향은 정해졌죠?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중점을 두란 얘기예요 여기에 두지 말란 얘기야 전공만 하고 교육학을 불안에 떨면서 아이고 시험 이번에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냐 그런 거에 시달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부 얼만큼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공부 범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저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 경쟁자에 비해서는 꽤 높은 점수를 받고요 시험 문제가 어렵건 쉽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항상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자 이 공부 범위는 제가 그냥 따라온 대로 하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전년도 기출과 여지껏 나왔던 기출을 통해서 얼마만큼 수업 시간에서 다뤘는지를 한번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작년 기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이 문제 맞죠? 자 이거잖아 수직적 연계성이란 거잖아 자 이거는요 타일레 학습 경험 조직 중 수직적 내용 조직과 관련해서 7, 8월 영역별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6회에서 등장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김교사와 송교사를 통해서 학기초 진단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송교사의 총평은 김교사의 질문에 있는 답변이므로 핵심 키워드는 김교사의 발언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진단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총평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평가 결과로 학생 간 비교를 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상대평가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상대적 평가 말고 그 대안적 평가가 뭐 있어요? 춘구 참조, 능력 참조, 성장 참조 이거 어떻게 나왔죠? 9, 10월 실전 모의고사 5회 나온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직과 캐리 이거는 뭐 그냥 나온 거니까 그냥 쓰시면 된단 말이야 이것도 윤중쌤 90월 실전 모의고사 15회에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공예 뿐만 아니라 교술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거 그래서 연수중심의 동력을 향해서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접하는 기출 문제가 제 모의고사 또는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2022학년도만 그랬냐? 자 2021학년도 똑같습니다 2021학년도 1, 2월, 3, 4월, 5, 6월 강의랑 7, 8월 문제 보면 다 이렇게 다뤘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영역별 문제 풀이에서 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에서 걸릴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영역별 모의고사와 실전 모의고사는 저는 주제가 안 겹칩니다 그래서 약 한 300개 주제를 가지고요 총 40회 문제를 냅니다 7, 8월에서 16회 문제 그 다음에 90월에서 24회 문제를 내거든요 그럼 결국은 다 걸린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이론강에서 다뤘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2020학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정착수업 같은 경우는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특징 두 가지 쓰라고 했는데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8월 영역, 그 다음에 9, 10월 실전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19학년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적중됐다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2018학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냥 제가 공부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복 반복 그 다음에 이해를 잘 하면요 이 공부에 대한 범위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아도 된다 그냥 제가 하는 내용만 해도 충분히 다 커버가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3학년도 교육학 논술도 결국은 제가 제시하는 교육학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약 80%에서 100% 정도로는 커버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범위는 정해졌죠 제가 하는 범위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너무 외울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초수분들 같은 경우도 되게 어려워 또는 여지껏 몇 번 시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학이 체계가 좀 안 잡히신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부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출제 가능성 높은 개념을 중심으로 가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수업 시간에 꾸준하게 강조할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작년에 여러분들 되게 시간이 모자라지 않았나요? 교육학 쓸 때 왜 그랬지? 직접적인 키워드를 안 주고 지문 속에서 키워드를 도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지문 해석을 통해서 키워드를 도출하는 연습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다 자 그렇게 되면 자 2014, 2018처럼 쉽게 출제되는 것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015, 2017과 같이 어렵게 출제된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대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2022는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채점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적용했기 때문이지 만약에 여기에 이런 채점 기준에 좀 더 타이트한 채점 기준을 적용하면요 그거는 잘 모릅니다 선생님도 이번에 같은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한번 봤어요? 아니면 그분들은 점수가 잘 나왔나요? 어떤가요? 안 나왔지 이게 이렇다니까 교육청별로 이렇다니까 선생님은 전북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상도 쪽도 굉장히 점수가 되게 낮게 나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1점 대, 12점 대가 되게 많대요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칼체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답 쓰면 칼체나 물체는 의미가 없어요 답을 헐렁하게 쓰거나 아니면 모호하게 쓴 사람들이 물체에서 혜택을 받는 건데 칼체를 받으면 그런 거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꼭 얘기하는데 칼체 어렵게 출제할 걸 예상해서 공부한 사람이 물체와 쉽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가잖아 그런데 물체, 그 다음에 쉽게 출제되는 걸 예상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만약에 칼체나 약간 어려운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할까? 굉장히 혼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지문 해석을 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험은 전체적인 시험이 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전공 시험도 수능 스타일로 가지 않아? 고차적 사고력을 갖고 있는단 말이야 그건 어떻게 돼요? 직접적으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요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줘서요 그 자료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지에 대한 사고 과정을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출제 회원들이 시험 문제에 대한 고뇌가 별로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지가선 단편적인 지식만 있는데 앞으로 올해와 같은 시험 스타일에 약간 엄격한 채점 기준을 적용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확실하게 쓸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교육학만 쓰는 게 아니고 특별한 방법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교육학에 맞는 논술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자, 이렇게 해야 돼 자, 가운데 키워드를 중심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 키워드와 관련된 배경 그 다음에 사례 그 다음에 도평 그 다음에 그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옛날에 있는 객관식에 있는 분들을 변형해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한 세트로 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되 여러분들은 넓은 영역을요 키워드 중심으로 단권화해야 돼 좁은 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건 안 나오게 자꾸 버린단 말이야 그 대표적인 게 뭐지? 교육사회야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또 뭐 안 해? 교육철학 안 하잖아 한국교육사 안 하잖아 서양교육사 안 하잖아 저는 그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교육학 점수가 상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것도 해야 돼 자, 여러분들 한번 고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한번 여러분들 학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은 어떤가요? 선생님이 아주 구석에 있는 것도 맞추는 애들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만이 임용에 합격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전공자잖아요 쉽게 말하면 다들 프로야 프로 공무원 시험이랑은 달라요 공무원 시험은 어떠냐면 공무원이라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냥 입문 과정부터 듣는 거야 그래서 경쟁률은 100대 1, 200대 1 되는데 사실상은 허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임용은 어때? 다들 4년 동안 전공하신 분 또는 교육대학원에서 어쨌든 전공하신 분들이잖아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얘기하는 구석에 있는 것도 여러분도 맞춰야 돼 근데 너무 구석하면 어떻게 돼요? 교육과 공부가 한두 것도 없는데 제가 넓은 영역은 제시하지만 키워드 중심으로 단관화 시켜주겠다 이거야 키워드 중심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반복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화의 수준까지 올라야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랑 이렇게 쭉 따라오면 제가 굉장히 반복을 여러 번 시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육학 공부를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요 꽤 괜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학 꼭 점수 많이 받기 위해서 점수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간 커리큘럼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노량진에 있는 교육학 선생님들이 대부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1, 2월 달에 기본이론을 합니다 그리고 3, 4월 달에 심화이론을 하죠 그 다음에 5, 6월 달에 기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7, 8월에 문제풀이를 하고요 90월 달에 모의고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처음에 기본이론을 할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심화이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배운 내용을 좀 더 배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용이 점점 커집니다 대개 그래서 체감짓은 이래 처음에는 조금 쉬워 보이는데 점점 공부할 양이 자꾸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기출될 때면 이미 이론을 많이 까먹은 상태예요 기출량 이론을 따로 배우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단점이 있냐면 교육학은 많은 반복학습이 필요한데요 반복학습이 좀 불리합니다 반면에 저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1, 2월과 3, 4월 강의, 5, 6월 강의, 7, 8월 강의를 이렇게 나눠서요 1, 2월 강의와 3, 4월 강의는 살살 똑같은 강의야 두 번 똑같이 돌립니다 대신 이때 1, 2, 3, 4월 강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이론과 기출을 한꺼번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기출을 두 번 하게 되는 거야 두 번 그 다음에 5, 6월 달에 뭘 하냐면 여러분들 여기는 볼게요 계속 배우기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익힐 시간이 없잖아요 여기 있는 5, 6월 달에는 뭐냐면 이때 배운 내용을 가로놓기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형성평가를 실지로 합니다 그리고 7, 8월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서결론 작성하는 건데 이게 체계적인 글식에서 논술의 형식에서 점수 몇 점이죠? 5점이잖아 5점을 그냥 받고 간단 말이야 이 5점을 받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5점을 받고 가면 여러분들이 크게 답안에서 에러를 범하지 않으면 15점 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7, 8월 달부터 저는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7, 8월은 어떤 모의고사냐면 실제 모의고사와 동일한 형식인데 영역별로 진행을 해요 영역별 교육심리 2회, 교육과정 2회, 교수학습 2회, 교육평가 2회, 교육행정 2회 그래서 모의고사 형태를 진행을 하고요 7, 8월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만 보면서 이론 공부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때 이론 수험을 해도 같이 진행한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90, 11월 강의는 이때 역시 실전인데 이건 범위 통합형입니다 그리고 이론 서머리도 같이 병행을 하죠 그래서 제 커리큘럼은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 그런데 3, 4월 들으면 귀에 되게 많이 남고요 아, 이제 좀 보여 그다음에 이 형성평가 때는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을 복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훨씬 쉽게 느낍니다 자, 그럼 이런 것의 장점은 뭐냐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초수생이 문풀 전에 여러 번 반복학습을 통한 암기가 되게 쉽고요 그 다음에 N수생이 중간 진입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커리큘럼입니다 또는 자기가 N수지만 굉장히 교육학 점수가 나오지 않는 분들도 이 초수의 마음과 같이 여러 번 반복의 기회를 준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 2월 기본 강의는 아니지만 초수 입문 반, 화요일 오후에 하는 반을 하나 강의 개선했습니다 이거는 일주일에 4시간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가 약하신 분들은 여기서 강의를 듣고 여기 반복해서 들어오도 되고 또는 3, 4월 강의로 이렇게 진입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그동안까지만 해도 키백이 800제라는 교재 또는 그전에는 배경지식 800제 또는 키워드 800제인데요 올해 교재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올해는 많은 선생님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교원 임용 시장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되게 많이 증대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선생님들이 교재를 신간으로 출간 안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과감하게 새로 교재를 출간했는데요 자, 이번 주에 나옵니다 아직 출간은 안 됐고요 아마 이번 주 후반에 나올 건데 교육학 개념 완성이라는 건 이론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학 기출분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봐야 할 건 이 부분이에요 자, 교육학 기출분석 크게 두 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객관형이죠 그래서 2013학년부터 2016학년도까지의 객관형 기출을 뭐로 정리했냐면 영역별로 정리했어 영역별로 자, 그 다음에 논술도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잖아 그래서 2편에서는 논술형 문제를 연도별로 분석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모와 이거와 병행해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교육학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간단하게 전체적인 교육을 한번 설명했고요 자, 이제 1, 2월은 설명했으니까 3, 4월, 5, 6월, 7, 8월 이렇게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간단히 설명할게요 근데 3, 4월은 아까 1, 2월이랑 같은 강의라고 했으니까 5, 6월 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5, 6월 강의는 이론 형성평가 플러스 서결론 완성반이라고 했죠 자, 여기에 이 강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형성평가를 통해서 핵심 내용을 암기하자 자, 두 번째는 서결론 연습을 통해서 영역별 서결론을 미리 만들어 놓는 연습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5, 6월 강의의 핵심 포인트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작년 수업을 그대로 제가 자료를 따다가 쓴 겁니다 자, 작년에 이론 형성평가인데 이렇게 쓰는 거야 쭉 내용을 쓰는데 이게 다 가로 넣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써야 돼 다 써야 돼요 실제로 시험 봅니다 자, 그중에서도 이 계속성의 원리와 관련된 거를 한번 볼게요 답이 뭐죠? 교육 내용의 조직 준거의 모순 측면? 수직적 측면이죠 수직적 측면이야 그 다음에 계열성도 교육 내용 조직의 수직적 측면으로 이렇게 나온 게 문제야 자, 그럼 뒤집어서 어떻게 돼? 아, 수직적 측면하면 타일러의 학습 경험 조직 원리의 계열성과 계속성을 쓰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계속 형성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뭐를 나왔냐면 우리 합리 모형의 대안으로 뭘 했었죠? 우리가 점증 모형이라는 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점증 모형의 단점이 뭔지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때 가로놓기가 그 단점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이 형성평가한 사람은 너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결론입니다 자, 서결론은 어떻게 하냐면 자, 볼게요 자, 이거는 뭐에 대한 거죠? 교육행정이죠? 자, 교육행정도 몇 개의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동기론, 지도성이론, 조직이론, 의사결정이야 자, 근데 지난해 2021학년대에는 동기이론 중에서 아니, 지도성, 의사결정이론이 나왔죠? 그렇죠? 합리 모형과 그러면 이런 서론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야 교사는 교육목표와 지향하는 교육원리가 제대로 작동이 한 장학경원리 아, 이건 장학에 대해서 나왔구나 자, 그럼 동기론이 만약에 나왔던 거 칠게요 자, 교사는 자신의 직무동기를 향상시켜 학교 구성원의 이론으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거 어때요? 어렵나? 안 어렵잖아 이런 걸 미리 만들어 놓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모범다만도 같이 제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5, 6월 달에 서결론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만약에 교육행정의 지도성과 관련하면 이건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야 또는 비슷한 주제가 나면 약간 섞어서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서론과 결론 작성 시간이 굉장히 짧아진단 말이에요 선생님도 결론 내렸나요? 이번에? 시간? 잘 내렸어? 아, 다행이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5, 6월 달에도 이런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결론을 만드는 연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 8월이죠 7, 8월은 어떤 거냐면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해서는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영역별 모의고사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제시한 공식에 따라서 준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 저는 교육학 지식은 많이 아는데요 아, 제가 글 쓰는 솜씨가 없어서 되게 억울하잖아 공부 많이 하는데 점수 안 나올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쌓인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안 하는데 원래 글을 잘 써 그렇다고 점수가 잘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건 못 쓰는 사람이건 일정 정도 수준을 넘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가 끝나면 이론 서머리를 같이 진행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7, 8월 강의의 미션은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키워드를 추출하는 연습을 많이 할 거다 그래서 실제로 직접적인 키워드를 주는 게 아니고요 키워드를 숨겨놓고 그 숨겨진 힌트나 단서에서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할 거다 자, 두 번째는 체계적 글쓰기를 할 거다 이 체계적 글쓰기는 문제풀이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채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자, 그 다음에 7, 8월에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건 뭐죠? 이론의 소실입니다 문제만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론을 많이 까먹죠? 그래서 이때 이론 서머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육학 지식의 자동화에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자, 그럼 미션 하나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 키워드 추출하는 거 이게 되게 오래 중요해졌어요 문장을 통해서 뭔가를 추출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 안 했잖아 그냥 키워드 주면 아, 쓰면 돼 쓰면 돼 그런데 갑자기 잘 물어보는데 직접적인 단서가 없어 그런 경우 되게 어렵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교육 결과의 상대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건 뭐야? 상대평가나 규준 참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을 통해서 키워드 추출하는 건 이거예요 자, 출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출제 영역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가리키는 영역에 80%에서 100%는 커버할 자신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출제 영역만 그냥 공부하면 되냐? 아니다 만약에 작년처럼 키워드를 제시하지 않고 만약에 기출 지문을 각색에서 쓴다면 또는 직접적인 키워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단순 암기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원리를 가르쳐주겠다 이거야 원리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제 이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꼭 제가 주의하실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타일레 학습 경험 조직 원리의 수평적 조직과 관련된 거 나왔죠? 통합성의 원리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게 옛날에 객관형에서는 뭐라고 물어보느냐 수평적 원리에 해당하는 거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열성과 계속성은 수직적으로 물어볼 거다 꼭 기억해라 수직적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수직적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원리를 가르쳐야만 여러분들이 각색돼 있는 어떠한 단서나 힌트도 그 본질을 깨뚫고 거기서 원하는 키워드를 도출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제 미션이고요 자, 미션 두 번째는 체계적 글쓰기죠 자, 체계적 글쓰기는 뭐냐면 문제풀이 공식이야 공식 또는 매뉴얼이야 자, 여러분들 라면을 끓이는 사람이 있죠 자,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저어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일반 요리 실력에 백종원은 훨씬 낫죠 그래서 라면 끓이는데 어때? 백종원이라면 큰 차이가 없죠 왜 그럴까요? 라면 봉지지에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교육학 실력에 어느 정도 도달하신 분이 글쓰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러한 매뉴얼을 갖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매뉴얼은 크게 네 가지인데 여기서는 세 가지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작성 순서 공식입니다 작성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크게 개요지와 다반지 작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지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장 가면요 여백 있는 종이 줍니다 그럼 거기다가 쓰시면 돼요 자, 이 개요지를 작성하실 때는 순서가 있어 자, 반드시 뭐부터 써라? 본론부터 써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서론과 결론이 좀 풍부해져 그래서 본론부터 반드시 써요 자, 그럼 본론은 어떻게 쓰냐? 본론 쓰는 과정도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질문 분석을 해라 그래서 질문은 어떻게 돼요? 전체 지문의 하단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문을 통해서 질문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다 나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분석을 통해서 지문을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물어보는 건지에 대한 키워드를 추출하는 두 개의 단계로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요지가 끝났으면 답안지를 쓰는데 이때는 답안지에서는 원래 있는 순서대로 서론을 1번, 본론을 2번, 결론을 3번 이런 순서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 순서 공식이 첫 번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시험장, 긴장된 상황에서 이런 매뉴얼 없으면 여러분은 시간 한 배 실패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교육학 점수 안 나온 이유 중에 뭐가 큰 게 있죠? 시간 한 배 실패하신 분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감안하라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시간 한 배 공식이다 그래서 시간 한 배는 이렇게 해라 자, 개요지는 15분 그 다음에 답안지는 45분을 작성해라 자, 실제 이제 7, 8월에는 제가 이걸 가지고 실제로 연습을 합니다 개요지 15분 줘서 스탑워치를 가지고 연습을 해요 그래서 15분 끝나면 그만 답안지 그만 쓰세요 개요지 그만 쓰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게 45분인데 이 답안지도 크게 세 부분 아닌가요? 첫 번째가 서론 부분이지 그래서 서론 부분은 한 6분 정도를 쓰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본론은 32분 정도 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은 한 7분 정도 쓰는 거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32분을 나누기 4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8이죠? 그래서 주제 하나당 8분을 여러분들이 할애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본론 작성하는 거는 7, 8월 영역별로 모의고사 때 집중적으로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들이 몸으로 잘 익히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량 공식입니다 자, 분량 공식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두 페이지 주죠? 근데 보통 많은 점수 꽤 높은 점수를 받으신 분들의 기본적인 분량은 한 페이지 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한 페이지 또는 한 페이지 정도만 써도 점수 얻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채점 요소만 들어가면 되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페이지 반을 기본 스탠다드로 보시고 여러분도 연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1400자 정도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40줄 내외거든요 자, 서론은 6줄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6줄 그 다음에 본론은 28줄 정도 쓰면 됩니다 자, 그럼 본론이 4개죠? 그래서 각 본론당 7줄씩 쓰면 돼 그래서 본론 1, 7줄 본론 2, 7줄 본론 3, 7줄 본론 4, 7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론을 7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내용 작성 공식인데 그거는 내용이 좀 기니까 우리가 7, 8월 강의할 때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미션 세 번째는 자, 교육학 지식에 자동하죠 자, 이거는 자, 여러분들 5, 6월까지 계속 공부 많이 하죠 또는 7, 8월에도 되게 하죠 9, 10월에도 한단 말이야 근데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머리에 맴돌기만 하는데 잘 안 써진다라는 거야 자, 이거는 왜냐하면 자, 내용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요즘 시험 추세는 어떤가요? 장단점, 시행 전략 이런 거 되게 많이 불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걸 다 외워야 되냐 또는 교육학의 많은 내용 중에서 중요도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외워야 할 양이 너무 많다라고 여러분들 많이 호소하시는데 이런 서머리 때 제가 그 중요한 부분들만 발치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이 이렇게 많더라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별로 안 많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7, 8월, 그 다음에 9, 11월 달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7, 8월은 어떻게 하냐면 오전에 1시간, 그 다음에 1시간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한 40분이나 1시간 정도 해설하고 그 다음에 1시간을 바로 이론 서머리 하는 거예요 월, 화, 그 다음에 9, 10월 달에는 어떻게 하냐 월요일 날은 모의고사 두 회 하고요 그 다음 화요일에는 오전 1시간 동안 시험 보고 1시간 해설 강의하고 나머지 1시간 동안 이론 서머리 합니다 7, 8월에는 이론 서머리 시간이 좀 긴데 자, 90월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학습 정도가 높아지니까 좀 더 빠른 속도로 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1월은 어떻게 하냐면 10주 합니다 3개 하는 거예요 3개 자, 실전 모의고사라는 뜻은 통합형입니다 그래서 영역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시험이랑 똑같이 하는 거 한 개 그 다음에 이론 서머리 하고 그 다음에 2일에 끝나는 교육학노도는 9주 차 때 합니다 그 다음에 구석탱이 빵코 특강은 10주 차 때 합니다 그래서 이론도 마무리를 짓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7, 8월의 영역별은 어떤 중심이었냐면 이론을 문제화하는 연습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범위 한정이야 이 범위 한정이 여러분에게 되게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자, 이번 다음 주에는 교육 심리만 봅니다 그럼 교육 심리만 공부하고 와서 보면 되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 8월 강의를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긴 하는데 낯선 표현이나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면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7, 8월에는 자신감 획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요 91월 달 강의가 들어오면 낯선 문장으로 문항을 구성하고 그리고 범위 통합 문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감각을 익히도록 중점을 둡니다 그때 시간 관리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강의 쭉 따라오면 그냥 교육학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공 공부를 좀 열심히 해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점수의 편차가 없이 꽤 괜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강의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보통 많은 선생님들은 교육학 개론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인문 파트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양교육사, 그 다음에 한국교육사, 한국교육사회학, 그 다음에 교육철학, 그 다음에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학습, 그 다음에 교육공학, 그 다음에 교육심리, 생활지도상담, 교육행정 이렇게 하는데 저는 순서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조금 중요한 부분들을 다 앞으로 뺐어요 그래서 교육심리를 제일 먼저 다룹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에 되게 많이 나오죠 거의 교육공학은 거의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그 다음에 생활지도상담, 교육행정, 그 다음에 교육사회학, 그 다음에 교육평가, 그 다음에 교육철학, 한국교육사, 서양교육사 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이번 OT 시간이 여러분들 1년 또는 2달 공부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잘 숙지해서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육학 실력이 도달하고 그러한 실력이 여러분들 합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OT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잠시 후에 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an, 다섯 번째, arrib을 strangäl쓰는 드더라고요 그러면 위 wij COMPINTO8입니다 그리고 물로서치 아멘